안녕하세요. 위시지기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2년간 해온 위시지기 활동에 마무리와 소감을 담은 활동 후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위시지기로 활동할 당시 저는 복지제도와 복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운좋게 위시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영상 제작과 대본 작성을 좋아하던 저에게 평소에 생소했던 복지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개념부터 우리 주위를 둘러싼 다양한 복지제도를 공부하며 전반적인 사회제도와 복지, 그리고 인문학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지금은 지인들에게 성별, 나이, 상황에 맞는 알맞는 복지를 소개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위시지기 활동은 저의 인생에서 너무나 유익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서울공유복지플랫폼 위시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 말고 잡으시길 권장합니다. 끝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복지 소식과 포럼, 영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위시지기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